강연아 엄마도 토마토 돌아와요 저희 강연이 돌이 3주 정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돌 기념 촬영도 할 겸 호텔 오가라는 데 놀러 왔습니다 제가 진정부부 유튜버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누다가 여기 와가지고 개구리 왕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배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왔는데 이렇게 파티 플래닝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자쿠지에서 수영도 좀 즐기고 바베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쉬러 왔습니다 아! 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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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문을 탐색하는 우리 자연스러운 강연이를 찍자 얼굴이 비록 나오지 않지만 콕콕콕콕콕콕 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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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사있네요 그래도 네 장문을 탐색 우와 강연이 잘 샀어 탈수 강연 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빠 트위 고여서 고여서 타요 우리 강연이 잘 노네 아 아 예쁘네 아 신난 우리 아가 아인이가 지금 아주 소화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소화기 앞에서 열심히 찍어주고 계세요 소화기를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강연이 엄마가 소화기를 가리는 스킬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더 재밌는 게 있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자쿠지 물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 강연이가 일어나질 않네 얼른 일어나가지고 좀 놀다가 빨리 자야 되는데 그치 저희 강연이가 어디서 자고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가 얼른 일어나지 그러니 저희가 오늘 사진 좀 예쁘게 나오려고 밥도 안 먹고 왔어요 바베큐를 미리 하는 거였어 그치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6시거든요 어떡해 강연이가 강제 연행될 예정입니다 어떡하니 이렇게 될 순 없어요 어? 오빠 데리고 나와봐 어? 강연 잘 잤어? 꼬리를 누르면 비눗방울이 나옵니다 요고 요고 대여한 게 좀 아까워가지고 우리 강연이 앉혀가지고 사진 몇 번 더 찍으려고요 아빠도 이쁘신데요? 비눗방울이 내립니다 으아아아 아 좀 많이 내립니다 하하하하 아 좀 많이 내립니다 아 뭐 좋아 아이고 좋아 PB 물놀이가 좋은 강현이! 좋아요. 아빠 행구. 이거 무슨 맛이면 안돼요? 이게 무슨 맛이지?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. 이게 무슨 맛이지? 아빠 행구. 물 먹는 거 아니에요. 되게 싸워봤다. 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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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보자 보자. 얼굴에서 죽이자? 이 정도면? 이 정도면? 이 정도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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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보는 거?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eyes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